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주 한류 유튜버 MC선화입니다. 오늘은 한류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야말로 빅뉴스입니다. 저는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한류가 얼마나 커질까라는 생각에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또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같이 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뉴스를 아주 단편적인 그냥 한국 뉴스로 들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정확한 워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하이브는 공시를 통해 자회사 빅히트 아메리카가 음악, IT, 영화,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미국 종합미디어 그룹 이타카 홀딩스 집은 100%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 대상에는 스쿠터 브라운이 이끄는 SB 프로젝트, 빅머신 레이블 그룹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하이브라는 그룹은 지금 빅히트가 새롭게 브랜딩을 한 새로운 그룹인데요. 어쨌든 방탄에 속해 있는 빅히트가 이제 하이브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 하이브가 미국에 회사가 있는데 빅히트 아메리카예요. 이 빅히트 아메리카가 미국에 있는 엄청나게 큰 미디어 그룹인 이타카 홀딩스를 100% 인수했다. 그 지분을 100% 인수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네,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스틴 비버가 이제 BTS와 함께 같은 소속사에 속해하게 되는 거고요. 또 아리아나 그란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거든요.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데미 로바토, 또 제이 발빈 같은 글로벌 탑티어 가수들이 BTS와 한솥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같은 소속사인 거죠, 이제. 네, 미국 언론들이 지금 굉장히 뜨겁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방시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발표를 했냐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The two companies will work closely together leveraging our proven track records of success, know-how, and expertise to create synergy, transcend borders, and break down cultural barriers.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회사는 가깝게 협력을 해서 이미 증명한 성공과 노하우, 전문 지식을 더 높일 것이다. 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더욱더 높이겠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인가?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계를 초월하고 그리고 문화의 장벽을 깨기 위해서다.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방시혁 대표가 하는데요. 바로 cultural barriers를 break down 하겠다. 문화의 장벽을 깨겠다. 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한국말로 하는 한국 노래, 케이팝이라는 어떤 그런 장벽이 있었잖아요. 아시안이라는 어떤 장벽,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어떤 목표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boulders, 트랜센터 하겠다. 어떤 틀이 있다면 그 틀을 넘어서겠다. 한계를 넘어서겠다. 초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이브의 이타카 홀딩스 인수와 관련해서 첫 번째 역사적인 의미는 바로 문화의 융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는 미국의 큰 어떤 팝시장의 주류 시장 중에서 케이팝이 갖는 의미는 좀 비주류, 마이너리티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bts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bts는 좀 따로 분류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방시혁 씨가 미국의 큰 이타카 홀딩스라는 미디어 그룹을 가져감으로써 이 미국 그룹이 한국 그룹이 된 거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그룹이 미국의 케이팝으로서 어떤 인정받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룹으로 치기 때문에 미국 그룹이다, 한국 그룹이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정말 멋진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저스틴 비버도 언젠가는 한국말과 좀 섞어서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독특한 팝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 케이팝 그룹들이 미국에 와서 진출하는 데도 굉장히 큰 어떤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국의 큰 그룹을 한국 그룹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멋진 그런 무대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의 케이팝이 이제는 정말 주류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미국에서 어쩌면 한국의 인기가요 같은 거 있죠. 인기가요 같은 프로그램이 생겨서 이타까홀딩스가 미디어나 TV 같은 것들을 다 제작을 하거든요. 한국의 인기가요 카메라맨이 여기 와서 그 무대를 직접 만들고 어쩌면 그래미도 한국 카메라맨이 와서 또 직접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두 번째 역사적인 의미는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의 트렌드는 한국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는 한류의 엄청난 확산 그리고 한류가 모든 문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입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하이브라는 그룹이 뮤직산업 즉 아티스트의 기획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컴프리엔시브 라이브 스타일 플랫폼을 추구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방시혁씨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음악, 공연, 인터넷, 테크 사업, 그리고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여행, 그리고 부동산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까지 확장하겠다 라고 방시혁씨가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어떤 케이팝이나 그런 음악을 공유하고 이것을 퍼뜨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상품화하고 그리고 비즈니스화하겠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거냐면 이게 결국 한국의 문화잖아요. 한국의 자본이 들어가고 또 한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어떤 문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이게 비즈니스고 당연히 어떤 수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타코웨팅스와 관련된 많은 그 직원들 있죠. 특히 탑스타들이 있잖아요. 이 탑스타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의 문화가 또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럽잖아요. 그런 걸 미국인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미지도 더 올라가고 그리고 그 회사가 이익을 창출을 할 수 있다면 왜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네, 결국 한국의 문화가 묻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국의 화장품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의류, 패션이 굉장히 요즘 또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질이 좋고 또 입기 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의 의류 산업과 또 미국의 어떤 탑스타들의 콜라보레이션이 함께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많은 것들이 열려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방치적 씨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또 미국 탑스타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시너지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 번 입으면 그게 막 매진이 되잖아요. 요즘은 이게 또 BTS와 관련해서 BTS의 태영 군이 뭐 하나 티셔츠 입었다, 정국 군이 뭐 하나 입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로 그게 다 품절,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 우리 이제 그런데 이것이 한국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탑 아티스트들도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이 또 소비를 한다든지 또는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시너지를 해서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국에 자본이 들어갔고 또 방시혁 씨가 어쨌든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문화에 여태까지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시너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 세계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이제 할리우드에서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한국의 문화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날이 몇 년 안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뿌듯하고 정말 큰 어떤 역사에 하나의 단계를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BTS가 여태까지 한 일들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방시혁 씨가 정말 멋진 큰 투자를 했습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한류가 전 세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정말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문화로서 큰 좋은 선한 영향력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하이브 화이팅!